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핵심 요약정리 사회복지조사론 제6강 서베이 방법과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베이는 어떤 표본을 구성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얻는 방법을 서베이 방법이라 그럽니다. 이 서베이 방법에는 우편조사,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서베이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베이 방법에 대한 의미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조사론 6강에서 지금 저희와 1시간 정도 같이 공부할 텐데 이 1시간 안에 그동안 시험에 몇 문제 나왔냐면 평균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2문항 이상이 나왔었고요. 최근 한 5년을 기준으로 하면 2문항이 아닌 한 1.5문항 정도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최근에 출제 빈도는 다소 줄어들었다. 평균 2문항에서 2문항이 지금은 조금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베이 방법, 모집단.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그랬죠?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이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서베이라고 합니다. 보통 설문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정한 시점에서 한 차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단 연구가 아닌 횡단 연구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서 다수의 조사 대상자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우편조사, 면접, 온라인 조사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서베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대규모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 유용하고요. 연구 결과를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단 일반화 그리고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약간 객관화 시킬 수가 있고 또 통계 분석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분석에도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외생변수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결여된다. 자, 외생변수라는 것은 뭐예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외생변수라고 기억하시나요? 외생변수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결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연한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한 시점, 여기에서 일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단 연구가 아니라 횡단 연구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시계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 시계열적이라는 것은 종단적, 그러니까 어떤 궤도를 찾아내는 그러한 연구에는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10회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설문조사는 대단히 모집단의 태도와 성향을 측정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 설문조사, 서베이라고 정의하진 않았지만 설문조사는 어때요? 대단히 모집단이 큰 경우에 태도와 성향 등을 측정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 라고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서베이 설문조사 방법에는 자기기입식과 면접, 조사원 기입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기기입식이란 여러분들한테 설문지 줘서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기입하는 경우 많죠? 대부분이 우리가 설문지 받으면 자기기입식이죠. 그래서 설문지에 응답을 조사 대상자가, 내가,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는 거예요. 설문지, 이거 설문지 해줄래? 그러면 알겠습니다. 교수님하고 우리가 막 설문지 작성하잖아요. 이건 자기기입식이라는 거죠. 우편을 통해서 자기기입할 수 있죠? 우편으로 날라오면 내가 할 수도 있죠? 온라인, 이메일로 설문지가 오면 내가 할 수도 있죠? 인터넷, 어떤 구글이라든지, 구글독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 조사도 할 수 있죠? 다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기입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별도로 조사원이 필요가 없죠? 그냥 설문지 주고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조사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원에 모집, 교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죠. 반면에 자기기입식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을 수 있죠? 다 했어요 하고 툭 던졌는데 나중에 살펴봤더니 전부 다 빈칸이야. 난 속은 거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면접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면접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질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면접 설문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한 교실에 가서 이거 설문해요. 그래서 학생 40명한테 다 해서 수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면접은 어때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면접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기입식은 면접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적게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건 민감한 쟁점을 다루는데 효과적이다. 민감한 것은 왜 그러냐면 면접에서는 여러분들 민감한 것을 그 누군가에게 직접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기입식은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익명성이 일반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민감한 쟁점을 다루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조사원 기입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면접과 같이 조사원이 직접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응답을 체크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이죠. 조사원 면접이 직접 질문하고 응답자의 대답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면접 설문조사가 대표적인 방법이겠죠.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복잡한, 민감한이 아니라 복잡한 것은 자기기입식으로 했더니 복잡한 2-3으로 가시오, 3-7로 가시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처럼 설문지 자체가 복잡한 경우에는 뭐가? 조사원 기입식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데 더 효과적이다. 응답률이 높은 편이죠. 바로 앞에서 1대1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원 머직과 교육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기기입식과 조사원 기입식의 장단점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 한번 읽으시면 머릿속에 가긴 되겠죠. 11회 볼까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비해 면접 설문조사는 면접 설문조사는 개방형 질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면접,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면접 조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개방형 질문이 한마디로 주관식 형태의 질문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회 볼까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개인의 민감한 문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데 유리하다. 조사원 기입식은 복잡한 문제, 복잡한 쟁점 그래서 둘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지 작성에서 질문의 형태에 따라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기출문제에서 뭐였죠? 면접식 질문은 개방형 개방형 질문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개방형 질문이 뭐냐? 아까 주관식이라고 살짝 귀뜸해드렸죠? 그런데 개방형 질문이 주관식 질문이다라고 딱 단정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은 무지개 색깔 중에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자, 이거는 개방형 질문일까요? 폐쇄형 질문일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폐쇄형 질문입니다. 왜? 보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미 보기가 나왔죠.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선택의 폭이 제한된 것을 폐쇄형 질문이라 그럽니다. 볼까요?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 이런 것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이거는 개방형 질문이에요. 저는 똥색을 좋아해요. 저는 나무색을 좋아해요. 저는 진흙색을 좋아해요.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색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다? 개방형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응답할 수 있는 응답 범주가 너무 많거나 모를 때에는 폐쇄형으로 보기를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한 경우에 개방형, 주관식 질문으로 던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 범주를 모두 파악하기 힘든 경우나 응답 범주가 너무 많은 경우는 그거를 보기를 1부터 100까지 다 설문지에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개방형 질문이 유리할 수 있죠. 응답자가 자유롭게 답할 수 있어. 자유롭게 답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에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주관식 질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은 편이다. 자료에 분석 및 해석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저는 똥색이 좋아요. 저는 살색이 좋아요. 저는 황색이 좋아요. 막 이렇게 해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형태로 색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저는 뭐해요? 피부색이 뭐죠? 우리 연분홍색. 그죠? 이제는 살구색이죠. 살구색이라고 다 정해야 돼요. 연분홍색이라고 응답한 것도 살구색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아직도 살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것도 살구색으로 다 정해야 되겠죠. 이 작업들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색깔은 그래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약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분석 및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응답의 해석에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다는 것. 한마디로 주관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들이 여기에 발생하는 것이죠. 반면에 폐쇄형 질문은 객관식. 딱 보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보기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즉, 미리 정해진 응답 범주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응답 범주가 많을 때에는 개방형 질문이 유래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범주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뭐가 좋아요? 폐쇄형 질문. 예를 들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무지개색. 7가지 딱 정해져 있네요. 그럼 그건 폐쇄형 질문이죠. 당신의 성별은 딱 남자와 여자 두 가지로 딱 제한되어 있죠. 그런 경우는 폐쇄형 질문이 적절하다는 거죠.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포괄적이고 상호배타적이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어떠한 설문지 문항도요. 포괄적이고 상호배타적이라 해야 됩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종교는 그러면 기독교, 불교, 카돌릭, 그 다음에 뭐 뭐 뭐 이렇게 많죠.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만 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머지 종교를 전부 다 포괄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4번에 뭘 하는 거예요? 기타. 그러면 나머지 종교를 전부 다 4번 체크하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타를 설정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포괄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호배타성이라는 것은 1번과 2번이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안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1번 제주도, 2번 제주시, 3번 서귀포시, 4번 기타까지 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기타가 있으니까 포괄성의 원칙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상호배타성. 나는 제주시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시에 살고 있으니까 2번을 체크해야 될까요? 제주시도 어차피 제주도에 포함되니까 1번을 선택해야 될까요? 1번과 2번이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1번, 2번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설문지는 포괄적이고 상호배타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질문에 응답하기가 용이해야 되고요. 용이하다라는 거죠. 왜?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용이하고요. 응답 결과를 입력하고 분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왜? 뭔가 여기에서 분석에서 해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1번이면 그냥 1번으로 분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기가 쉽다. 응답자가 가진 원래의 생각이나 태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왜? 딱 우리가 선정한 그 보기 안에서만 답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생각이나 태도가 왜곡되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죠. 15의 문제 어떻게 나왔을까요?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으면서 어떤 원칙? 포괄성이고 상호배타적이라 해야 된다 그랬죠. 상호배타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죠? 폐쇄형 질문은 포괄적 상호배타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해 볼까요? 심층적이고 질적인 면접은 심층적이고 질적인 면접은 어떤 것? 주관식 질문이 많죠. 그래서 개방형 대부분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진다. 이렇게 응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아주 어려운 응용은 아니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질문의 형태와 응답 범주 형식 설정도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분형 질문은 뭐예요? 예나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이분형 질문이라 그러고요. 다항 선택.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시오. 그러면 하나 체크해도 되고 하나 이상 두 개 세 개 체크해도 되죠. 이처럼 여러 개의 응답 범주 중에서 모두 선택하시오 등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다항 선택이죠. 하나 선택해도 되고 하나 이상 두 개 세 개 선택해도 되는 것을 다항 선택이라고 그러죠. 서열형이라는 것은 선택을 하되 뭐가 있어? 1순위 2순위. 여러분들 설문지 받아보면 가끔 당신이 가장 가고 싶은 1순위. 옆에는 2순위 이렇게 적혀있죠. 이러한 것은 서열형이죠. 우선순위 등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서열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정형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서 이 안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즉, 평가자가 측정 대상 연속선상을 전제로 해서 응답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도 연속상이죠.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연속선 안에서 하나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을 평정형 질문이라 그럽니다. 평정형 질문 중에서 이러한 평정형 질문을 여러 개를 다 더해서 구하는 것을 총합형정이라 그래요. 총합형정의 대표적인 것은 리커트 척도죠. 자, 리커트 척도 여기에서 잠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리커트 척도이면서 행렬식이 되는데요. 자, 일한 만큼 인금을 준다.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서열형으로 돼 있죠. 연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번 질문 하나는 평정형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거 전체를 리커트 척도라 그러죠. 리커트 척도는 1번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5 더하기 5 더하기 5 15를 또 3으로 나눠서 평균 3 이렇게 결정하고 있죠. 이렇게 이 각 문항을 전부 다 더해서 구하는 것을 총화 그 합을 구구한다고 그래서 총합형정형 질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는 평정형 질문이면서 그 모든 문항은 총합형정형 문항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행렬식 질문도 있는데 행렬식 질문은 리커트 척도와 같지만 의미가 유사하지만 표현은 좀 달라요. 행렬식은 뭐냐면 응답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 개의 질문에 동일한 응답 범주를 가지고 있는 것 행렬식 질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건 뭐예요? 리커트 척도 봐요. 동일한 응답 범주를 가지고 있죠. 매우 그렇다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는 행렬식 질문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행렬식 질문입니다. 행렬식 질문은 동일한 응답 범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리커트 척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9회 볼까요? 다항 선택식 다항 선택은 뭐예요? 여러 개를 모두 고르시오 이러한 질문을 얘기하죠. 질문은 응답 범주들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 하나 모두 선택하라 그랬는데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세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을 다항 선택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회 올해 시험에 나왔었네요. 이쪽에 예시를 제가 나눔의 교재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시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설명했던 것과 조금씩 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왜? 딱 하나로 정의될 수는 없으니까 찬반영 질문은 예, 아니요와 같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다항 선택은 절대 빈곤을 탑하기 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딱 제한되지 않았어요. 여러 명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다항 선택이라 할 수 있고 서열령 질문은 순서에 따라서 1순위, 2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서열령이요. 여기에 보면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표현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표시하는 것도 서열령 질문에 해당하겠죠. 평정형 질문은 이렇게 연속선상을 전제해서 매우 만족에서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이렇게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도표 평정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표시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평정형 질문에 해당합니다. 행렬식 질문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시면 응답의 패턴이 응답의 패턴이 1번도 똑같고 2번도 똑같고 이 응답의 패턴이 유사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동일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행렬식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징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질문의 형태와 응답의 범주에서 사전검사입니다. 여러분들 사전검사와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다른 거예요. 예비조사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가 있었어요. 이때 탐색할 때는 예비조사예요. 예비조사 탐색은 언제 하죠? 잘 모를 때 하는 것을 예비조사라 그래요. 예비조사는 탐색적 조사이면서 질문지 작성 사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모를 때 설문지를 작성하려고 그랬더니 내용을 모르니까 설문지 작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을 예비조사라 하는 거고 사전조사는 달라요. 사전조사는 설문지를 다 만든 다음에 설문지를 다 만든 다음에 실제로 배포하기 전에 설문지엔 오류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는 것을 사전조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본 조사를 하기 전에 설문지 작성이 완료돼서 본 조사를 하기 전에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 이것을 사전조사라 그럽니다. 20명, 50명 정도가 적당하고 이분은 원래는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죠. 그래서 연구할 표집 대상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사전검사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설문의 여러 가지 오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질문지 형식과 내용 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수가 있고요. 질문 내용의 중복이나 누락 여부, 표현의 명확성, 질문 배열의 적절성, 용어 선택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내용 간의 모순 또는 합치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응답 내용의 일관성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응답이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는지 무응답, 기타 응답이 많은 경우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회 때 시험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설문지 작성 과정 중 사전검사는 사전검사예요. 예비검사가 아니라 사전검사는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응답 내용 간의 모순 또는 합치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질문의 어구구성 및 문항 배열입니다. 문항 배열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봐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을 응답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언어나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가급적 짧게 질문합니다. 기억하세요. 질문은 어떤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질문 길면 어때요? 읽기도 싫고 아, 이건 어렵구나 하면서 제껴버리잖아요. 설문지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이 길면 아, 이건 어렵구나 라고 해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은 가급적 짧게 언어 구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난이도가 높은 언어라든지 소거라든지 옛날 구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어 구성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추상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유도 질문을 피한다. 기억하세요. 유도하는 질문은 피한다.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는데 여자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딱 오더니 오빠, 오빠 너무 배고프지? 아까 내가 롯데리아 앞을 지나오는데 냄새 너무 좋더라.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 그러면 그럼 롯데리아 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하는 질문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의 질문 볼까요? 질문 문항은 같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언어 구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하고요. 그래서 중립적인 여기 유도 질문 편향적 질문을 피한다. 같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볼까요? 질문은 되도록 짧게 해야 한다.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회 볼까요? 질문 문항을 정확하게 한다. 문항 자체를 표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 문항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서 여러 차례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직접 질문이라는 것은 기아의 성별은 뭐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간접 질문은 너가 아니라 기아가 많이 많이 뭐뭐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질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실적인 내용은 직접 질문으로 응답자의 가치나 과거의 경험 등을 묻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간접 질문으로 질문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정 문항은 피한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부정 문항으로 질문해야 되는 경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줄인다가 더 적절하죠. 부정적인 문항은 피한다기보다는 궁정 문항으로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중 질문은 피한다. 가 맞습니다. 이중 질문은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거죠. 당신은 밥을 좋아하세요? 죽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김치찌개를 좋아하세요? 제육볶음을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를 하면 각각의 답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서는 한 가지에 참성하고 다른 하나는 반대한다. 그러면 답을 하기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중 질문은 피한다. 질문에 어떤 가정이나 암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편견을 내포하는 용어나 서술을 피해야 하며 가치중립적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뭐예요? 조사론이죠. 조사론의 특징은 뭐예요? 가치중립적 앞에도 가치중립적이라고 나왔죠? 조사론은 가치중립적이에요. 그러나 정책론은 어때요? 가치 지향적입니다. 정책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책 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정책은 가치 지향적이고 조사론은 사회복지 조사론은 가치중립적이다라는 거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개입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중립적이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응답범주에 애매하거나 막연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항 배열을 최근의 것 또는 오래된 것으로부터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초등학교의 경험 중학교의 경험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험 이런 시간 순서대로 뭔가 시간의 개연성 논리의 개연성의 순서대로 설문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6회 시험 볼까요? 설문지 문항은 이중 이중 의미를 내포해서는 안 된다. 이중 질문을 피한다. 또는 한 지문을 읽었는데 이게 의미 자체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은 피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중 질문은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의 질문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도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중 질문 자체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문항의 배열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상대적으로 자주 나오는 영역이죠. 자 질문 문항이라는 것은 동일한 문항이에요. 동일한 문제인데 설문지에 1페이지에 이 문항을 삽입하느냐 아니면 설문지 맨 마지막에 집어넣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리가 설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설문지를 받으면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이거 전부 다 앞에다가 질문을 했었어요. 인구 사회학적 질문이라고 그래서 설문지 1페이지에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요즘 설문지 받으면 어때요? 맨 뒤에 이런 걸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학력이라는 것이 조금은 누군가와 비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정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수준도 외부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정보이기 때문에 설문지 앞에 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불성실한 응답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고 응답하기 꺼려하는 질문을 어디에? 뒤쪽에다가 배치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흥미롭고 답하기 쉬운 질문 쉬운 질문은 앞에 민감한 질문이나 개방형 질문은 어때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죠? 이러한 질문은 뒷부분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쉬운 것은 앞에 민감하거나 개방형 질문은 뒷부분에 배치한다. 질문을 논리적으로 배치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응답근이 조성되지 않도록 문항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응답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문 내용과 상관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것. 우리가 5. 리커트 문제를 할 때 전부 다 매우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응답하게 되는 응답하도록 문항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항 읽지도 않고 전부 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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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렇게 체크해버리잖아요. 이러한 응답근이 조성되지 않도록 문항을 적절히 적절히 배치해야 된다. 신뢰도 검사는 뭐예요? 신뢰도는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느냐죠. 그래서 신뢰도 반복 측정하는데 4번에 당신은 꽃을 좋아하십니까? 신뢰도 문항으로 5번에 당신은 꽃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화내면서 체크하겠죠. 이 사람 설문지도 이렇게 똑같은 문제 반복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를 확인하는 문항은 떨어뜨려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신뢰도를 확인하는 문항은 떨어뜨려서 배치한다. 신뢰도를 검사하는 질문은 서로 떨어져서 배치한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일반적인 것은 먼저 묻고 특수한 것은 뒤에 묻는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떤 구기종목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뒤에 물어봐야 되죠. 이거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때요? 뭘 좋아하십니까?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당신은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황당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먼저 특수한 것은 뒷부분에 물어본다라는 것이고요. 질문지에는 표지 응답 지침 등을 제시해준다. 여러분들 설문지 받으면 맨 앞에 표지 본 연구는 어느 어느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고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설문 응답까지 10분 정도가 소요되어지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질문지의 고유번호 연구 제목이라든지 안내서신 면접일자 시간 면접자의 이름 등을 포함한 그러한 질문지 표지 그리고 응답 지침 등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과형 질문과 수반형 질문은 그의 적절한 순서대로 정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과형 질문과 수반형 질문은 어디에다가 너무 설문지 앞부분에 배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다. 이 설문지 너무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그래도 그래도 뒷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여과형 질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1번 하면 2-3번으로 가시오. 2번 하면 2-1번으로 가시오. 이렇게 먼저 보내주는 거. 이렇게 나눠주는 질문을 여과형이라 그러고 자 그러면 2-1번의 질문이 뭔가 있겠죠. 2-1번 이거는 뭐예요? 그 여과형에 따라간 거기 때문에 수반형 질문이라 그럽니다. 여과형 질문은 기하에 기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 적이 있다. 그러면 1-2번으로 가라 그랬죠. 그럼 수반형 질문은 1-2번 투표한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걸러주는 문제를 여과형이라 그러고 그것을 토스 받는 문제를 수반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15회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신뢰도 측정을 위한 짝으로 된 문항 신뢰도는 뭐예요?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느냐 문항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뢰도를 검사하는 질문은 서로 떨어져서 배치하라 그랬죠? 가급적 떨어지게 배치한다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13회 13회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설문지 어디? 응답하기 쉬운 질문은 설문지 앞에 설문지 앞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8회 볼까요? 응답이 고정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은 다양해야 한다 고정 반응 어때요? 응답군 고정 반응은 문항을 적절히 배치한다 이에서 질문을 다양화해야 한다 고정 반응이 있지 않도록 질문을 다양화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서베이 조사 유형의 우편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베이 방법과 서베이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설문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설문지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실제 이 설문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우편을 통해서 받을 것이냐 면접을 통해서 받을 것이냐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것이냐 이러한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있죠 그 장단점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편 조사의 장점은 뭐냐 자 우편이라는 것은 내가 미국이라고 항상 생각하세요 자 미국에 면접 조사가 저렴하겠어요 우편 조사가 저렴하겠어요 우편이 훨씬 저렴하겠죠 자 비용 절약이 된다 대면 조사에 비해서 면접 조사 대면 조사에 비해서 우편 조사는 비용이 절약된다 우편으로 갔다 왔다 하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겠죠 교수님 비행기 타고 갔다 온 아니 근데 어디 산골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편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시간의 절약 우편 설문은 동시에 모든 응답자에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먼 거리에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절약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응답자가 편리할 때 설문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문지 오면 바쁠 때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대면 면접하러 오면 어때요 지금 바쁜데요 그래도 조금만 시간 알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편으로 오면 어때요 밤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대에 설문지를 작성하겠죠 그래서 응답자가 편리할 때 설문지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집니다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화된 어법의 사용이죠 뭐예요 우편으로 왔는데 막 사투리 쓰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표준어를 통해서 설문지가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응답자들이 똑같은 어법에 노출되기 때문에 응답을 보다 쉽게 뭐 할 수도 있어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면접자의 편견이 배제되어지겠죠 면접자 어떤 질문할 때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말이 면접자에 의해서 한번 가공되어지는 그러한 편견을 배제할 수가 있고요 반응성이 배제되죠 반응성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한 것이 그 사람의 표정에 따라서 내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그죠 또 나의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문이 약간은 또 왜곡되어질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반응성이라 그러죠 반응성의 배제는 면접자와 응답자 간의 상호교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우편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이 없는 거예요 접근성 먼 곳에 있는 응답도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우편조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4회 볼까요 우편조사 방법은 접근이 용이하여 넓은 지역을 조사할 수 있다 맞죠 16회 볼까요 대인 면접에 비해서 우편설문은 동일 표집 조사 시 비용이 절감된다 동일 표집 조사라는 것은 표집 조건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미국 제주도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럼 면접으로 하는 것은 미국 가고 제주도 왔다 가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우편은 어때요 비용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동일한 표집 조건을 가질 때에는 면접보다는 우편이 우편설문조사가 비용이 절감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죠 가장 큰 단점 우편조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회수율이 낮다 라는 거예요 융통성이 결여되어지죠 우편을 한 번 딱 보내면 그 다음에 문항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부가 설명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응답자가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도 교정할 수가 없다 즉 융통성이 떨어지고요 응답률 회수율이 낮다 라는 게 가장 큰 단점에 해당되고요 비언어적인 행동의 조사는 불가하죠 언어적인 것만 조사가 가능하지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 이러한 것들은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환경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응답자가 응답을 했는지 제3자가 응답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모르고요 또 응답하는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 상황에서 응답을 했는지 편안한 상태에서 응답을 했는지 이러한 응답자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했는지 이러한 응답자의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많은 질문들이 응답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대충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무의식적인 의견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것 비언어적인 행동과 유사한 거죠 응답자가 무의식적으로 응답했다가 바꾸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없고 응답 날짜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 설문지가 완성되는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설문지를 보낼 때는 독촉을 엄청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향 자체가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잡한 질문지 구성체계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 복잡한 질문은 뭐가 낫다 그랬어요 자기 기입식이 아니라 이거는 우편을 보내면 자기 기입식 설문이 되는 거잖아요 면접이 복잡한 질문은 더 낫다 그랬죠 그래서 복잡한 질문 구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편은 그리고 불확실한 응답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어렵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단점이 회수율이 낮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응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로 설문지 조사의 목적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본 조사는 이렇게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뭐예요 필요한 어떤 정책 제안을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쁘신 줄 알지만 반드시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몇 사람은 더 추가로 하겠죠 설문조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하고요 설문지 표지에 연구의 후원자를 표기하는 거죠 본 연구는 청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뭐야 내가 청와대 연구에도 관여하는 거야 좋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고요 응답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익명성이 보장됨을 밝히는 거죠 본 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지며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좀 자유롭게 민감한 주제도 적을 수가 있겠죠 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를 이해시키고 내가 왜 요 조사의 대상자가 됐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본 설문의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작위 추출했다 라고 하면 아 무작위 추출돼서 나도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요 설문을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응답 소요 시간을 짧을수록 좋다 짧을수록 그렇죠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안 해버리죠 3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했는데 10분 걸리는 경우 많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우편 분배와 회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반성용 봉투를 사용하는 겁니다 풀칠이 필요하지 않은 접착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반성 주소가 이미 붙여 있어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 봉투에 놓고 그냥 우체통에만 갖다 놓으면 저한테로 회수될 수 있도록 뭘 쓴다 반성용 봉투를 사용한다 제가 석사 논문을 전국 우편 설문을 했거든요 정말 3번 4번 독촉을 했어요 한 번 보내고 회수율이 10%도 안 돼 그래서 다시 다 전화해서 설명을 했더니 도착 안 했는데요 50% 할게요 50%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기다리고 안 와요 그러면 전화했는데 보냈는데요 근데 안 보냈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반성용 봉투를 사용하고요 자 칠해볼까요 우편 조사 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문지 반성 기한을 기재한다 이것도 방법이네요 그죠 언제까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설문지 마감은 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것이고요 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지 회수 감독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문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설문지 회수율을 점검한 다음에 이 회수율에 따라서 뭘 할 수 있어요 독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수율을 모니터링해서 추가 설문지를 발송하는 거죠 보냈는데요 하신 분들은 안 보낸 경우가 많아요 또 알겠어요 찾아볼게요 한 사람은 없어요 설문지가 그런 경우는 다시 우편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메일로 다시 보내는 것도 방법이죠 한번 통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문 발송 시기를 예측하고요 표본 추출의 편향이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고요 설문지 회수율 모니터링은 비응답의 추가 응답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후속 독촉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응답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나 메일 등을 이용하여 회수율을 높여나갑니다 보통 몇 번까지 하냐면 최소 3회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2회 이상부터는 설문지 자체를 재발송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설문지를 보통 폐기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딱 받아서 전화도 안 오고 하니까 처음에는 설문지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폐기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폐기가 돼 있어 설문지 그러면 재발송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자 10회 볼까요? 설문지의 회수율은 회수율 모니터링은 비응답자의 추가 응답을 높이는 데 활용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돼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편설문과 대조적으로 많이 비교해서 나오는 서베이 방법이 뭐냐면 면접조사예요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앞에 있으면서 대면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융통성이 있습니다 즉 재질문이나 추가질문도 가능하죠 아 그래요? 그건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죠?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도 가능합니다 우편설문에 비해서 응답률이 높죠 당연히 앞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은 다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면접상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외부에 시끄럽거나 이러한 상황들 아주 피곤하거나 이러한 상황 등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읽고 쓰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십시오 면접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내가 질문하는 글의 말의 의미만 이해할 수 있어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읽고 쓰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뭐는 가능해요? 면접조사는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면접조사보다 관찰조사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죠 면접자가 응답자의 비언어적 행위나 표정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 질문의 순서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질문했는데 이 사람이 설문제 뒷부분의 것에 대한 그러한 답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순서를 약간 바꿔서 내가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응답자가 규칙을 벗어나거나 질문구조를 훼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순서를 어떻게 약간 그 설문제 안에 범위 내에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식적인 응답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복잡한 질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3회 볼까요? 대인면접법은 비언어적인 행위에 관찰이 가능하다 대인면접이라는 것은 면접 상황이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것도 가능하고요 면접조사는 예정된 질문 이외의 질문도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이 가능하다 그랬죠 추가 질문은 가능하니까 이외의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12회 어린이나 노인에게 대면 면접조사가 가장 적절하다 왜 어린이나 노인은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 등에서는 대인면접조사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조사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뭐예요? 미국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결여되어지고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존재하겠죠 비구조화된 면접인 경우는 면접자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구조화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주제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질문을 하는 건데 전문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면접자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면접자가 응답자의 응답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참고할 기회가 없어요 바로바로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 응답자가 피곤하거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면접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익명성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것 단점이죠 그리고 표준화된 질문어법이 부족합니다 설문지라는 것은 딱 표준화된 어법을 갖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면접조사는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면접하러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질문 질문지를 보더라도 사투리로 하겠죠 할머니 공예숙과 아 공예인 무사 공예인 마심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마다 내가 이 할머니 제주도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A 할머니는 제주도에 오래 전부터 생활했던 분이야 그래서 사투리로 막 질문을 했어요 사투리로 응답도 받고 그런데 또 B라는 할머니는 최근에 인구 이동 그죠? 우리 제주도로 이주했던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할 땐 또 표준어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면접조사자들 사이에 표준화된 질문어법이 부족하여 응답자의 해답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질문할 때는 사투리를 했는데 다른 또 조사자는 표준어로 했어 그러면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 또 낮은 접근성 응답자가 여러 지역에 펴져 있는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면접하기가 어렵다라는 접근성이 제한 이러한 것들이 면접조사의 단점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조사 구조화에 따라서 면접조사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구조화냐 반구조화냐 비구조화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구조화라는 것은 표준화 면접과 같은 거예요 구조화된 면접 표준화된 면접은 이미 어떤 주제와 내용과 순서 그리고 표현되는 말 이것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표준화 구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 문항과 순서 내용이 정해져 있는 표준화된 면접으로 주로 폐쇄형 질문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모든 면접자에게 질문 문항과 순서 내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면접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죠 면접자가 임의로 질문을 변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것이죠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 대부분 질문은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구조화된 면접에 비해서 응답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체크만 하면 되니까 비구조적 훈련이 덜 된 면접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 초자라고 표현이 좀 그런가요? 신입 면접자들도 구조화된 면접은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단점은 뭐예요? 응답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면접이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질문 문항이나 순서 이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융통성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여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면접자의 자율성이 떨어진다 융통성, 면접자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해볼까요? 표준화된 면접 표준화된 면접은 뭐예요? 구조화된 면접이죠 표준화된 면접, 구조화된 면접은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여기는 좀 질문을 바꿨네요, 그죠? 표준화된 면접이라 그래서 폐쇄형 질문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반구조화는 반 어떤 질문의 주요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심리적인 건 물어보고 신체적인 건 물어보고 사회적인 건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이러한 질문의 주요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경우를 반구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비구조화는 연구 문제의 범위만 이거는 우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야 이렇게 연구 문제의 범위만 주어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숙련된 면접자를 필요로 합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은 어떤 경우? 숙련된 면접자가 있을 때 필요하다 용이하다라는 것이고요 면접 조사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처럼 강의를 하는데 저는 숙련됐을까요? 비숙렬일까요? 저도 숙련은 아니에요 숙련됐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 없이도 그냥 잘잘잘잘잘잘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화면이 있을 때 화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저는 약간 반구조화된 면접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비구조화된 면접은 그러면 구조화된 면접이 좋을까요? 비구조화된 면접이 좋을까요? 그것은 없어요 아주 숙련된 사람이라 그러면 오히려 비구조화된 면접이 좋죠 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전문성을 거기에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비구조화된 면접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신입인 경우에는 어때요? 이렇게 하면 가서 질문 하나 하지 못하고 시간 다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구조화된 면접의 장점 뭐예요? 이 비구조화된 면접의 장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행위나 표정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단점은 뭐예요? 개방형 질문이 많고 주관식이 많고 응답이 긴 경우가 많아서 응답 내용을 기록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렵고 면접자에 따라서 면접 조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 응답 자료의 일괄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자 5회 비구조화된 면접에 비해 구조화된 면접은 어때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구조화된 것이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반복 측정에도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질문 문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한 거나 하루 뒤에 질문한 거나 똑같은 질문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구조화된 거는 어때요? 질문 문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오늘은 A라고 표현했다가 내일은 B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응답자 입장에서 어때요? 조금 답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신뢰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비구조화된 경우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결여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질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자 다음 전화조사입니다 전화 여러분들 ARS 통해서 전화 설문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장점 봅시다 신속성, 저비용 면접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용 저렴합니다 그리고 면접자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을 요거 중요하죠 전화 뭐예요? 민감한 이슈도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익명성이 존재합니다 우편 조사보다는 응답률이 높죠? 우편이 응답률이 제일 떨어져요 우편은 응답률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화조사는 우편보다는 응답률이 높다 기억해 두시고요 민감한 이슈도 솔직한 답을 들을 수가 있다 이번에 대통령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것들요 단점은 뭐냐면 전화번호 후에 미등제된 경우는 표본에서 탈락되겠죠? 모집단에서 제외되겠죠?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표본 추출에서 제외되요 표집에 있어서 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최근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공천을 할 때 누군가를 선정할 때 어떤 게 있었죠? 핸드폰을 쓸 것이냐 아니면 가정집 전화를 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핸드폰을 많이 쓰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받을 것이고 가정집 위주로 설문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드 분들이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집 전화를 쓸 것이냐 핸드폰으로 쓸 것이냐 이동통신을 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많이 차이나겠죠 그래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언어적인 자료는 수집할 수 없다라는 거 목소리 톤이나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전화상으로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자료는 수집할 수가 없다 시간의 제약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어렵다 왜? 전화설문은 20분 30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화설문도 간결하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민감한 이슈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9에 전화조사는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핸드폰이라고 하면 010-7777-7777 한번 해볼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작위 표본 추출 가능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온라인 조사입니다 온라인은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조사하는 것이죠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일반 면접보다 시간적 공간적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독서 한번 만들면 어때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온라인 조사 유형에는 회원조사, 방문조사, 전자우편, 전자설문 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죠 회원조사는 예를 들어서 저희 복지인연구소에 회원은 없어요 저희 회원은 없는데 복지인연구소에 만약에 우리가 회원을 관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자도 비공개로 하면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회원 관리가 어렵지만 댓글 단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내가 뭐해? 어떤 설문의를 발송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그래서 이미 우리 복지인연구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가입자 있죠 홈페이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회원조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전에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웹문서의 형태로 질문을 하는 것을 회원조사라 그러고 방문조사는 우리 복지인연구소에 설문지를 올린 다음에 방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회원을 가입했든 가입하지 않았든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설문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뭐 하다보면 가끔 본 사이트의 만족도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죠 그거는 방문조사죠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 그건 뭐예요? 방문조사가 되는 것이고요 온라인 조사 중에 방문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우편은 전자우편 메일 이메일을 통해서 전자우편 형태로 다수의 사용자에게 설문지를 발송하는 것을 전자우편 조사라 그러고 전자설문조사는 회원조사와 회원조사와 방문조사 이거를 합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회원조사와 비슷하고 설문지를 게시하여 응답을 모으는 것은 방문조사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구글독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죠 18회 볼까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이 가장 적고 절차가 간편한 자료수집 방법은 온라인 조사다 온라인 조사 그리고 6회 볼까요? 전자서베이는 전자서베이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서베이 전자우편 이거 전부 다 전자온라인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우편은 그 중에서도 뭐예요? 이메일 전자우편 이거죠 전자우편 방식은 자료수집이 용이하며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장점 그래서 온라인을 끼고 있는 것 인터넷 또는 온라인은 가장 큰 특징이 뭐다?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것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 조사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통계조사를 총칭한다 총칭하는 거예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뭐 이메일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방문조사라든지 전부 다 인터넷 공간적 시간적 제한이 없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인터넷 조사의 장점은 표본의 수가 많아져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자료의 수집과 정리 입력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어때요? 구글 독서에 하면 바로 엑셀로 바로 변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설문 발송 해송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설문 응답이 편리하고 24시간 조사가 가능합니다 응답하기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에 비해서 조사가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8회 인터넷 조사는 조사 비용이 절감되고 그래서 인터넷 조사 전자 우편 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조사 비용이 절감되고가 동반 수반된다라는 것 그래서 설문지 조사 과정이 신속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뭐예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인터넷 사용 인구에 한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즉 그거는 뭐예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인터넷이 가능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질문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결과를 결과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선택의 오류 조사에 참여가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자신이 선택함에 있어서 뭐예요?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이미 이미 뭐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결과가 이미 결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인이 복수 응답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뭐예요? 먼저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체크를 하면 어때요? 로그인하지 않아도 반복해서 한 사람이 계속 응답이 가능하죠 그런 경우 동일인의 복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한 사람이 재응답을 하게 돼서 오류가 야기할 수가 있고요 메일이 스팸메일인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관심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험에 나왔던 이러한 부분들을 마무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설문은 어때요? 우편설문은 비언어적 행위를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아니죠 없다죠 그래서 우편설문은 비언어적 행위 관찰이 불가능하다 자 대인 면접은 응답자의 비언어적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관찰이 가능하다 대인 면접은 조사원이 필요하죠 조사원의 선발 훈련 관리 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우편설문은 어때요? 대인 면접에 비해서 응답자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편설문은 내가 응답할 때 밤이든 언제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으니까요 우편설문은 대인이 응답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대리인이 맞죠? 우편설문을 하면 그 사람이 응답을 했는지 자식이 응답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대인 면접법은 대리 응답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대인 면접법은 우편설문법에 비해서 질문 과정에 유연성이 있죠? 질문하면서 순서를 바꾸거나 질문의 어떤 강도를 바꿀 수가 있죠 대인 면접은 우편설문에 비해서 응답 환경에 대한 통제와 구조화가 용이합니다 주변에 시끄러우면 조용하게 해서 설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대인 면접에 비해서 응답자의 익명성이 더 잘 보장되죠 대인 면접은 익명성이 제한되죠 반면에 자기기입식은 그 사람이 해서 제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가 응답했는지 모르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대인 면접에 비해서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어 즉 자기기입식은 민감한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편설문과 인터넷 조사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도 응답이 가능하다 즉 접근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 요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는 어지간한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한 번만 고민하면 충분히 뭐예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조사론 제6강 강의를 마치면서 다음 7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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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